안녕하세요.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오혜연입니다. 이 과목에서는 기계학습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해 다양하고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고 지능적인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배우게 됩니다. 이번 K-MOOC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실제적인 데이터에 적용해서 뭔가 패턴을 발견하고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K-MOOC 감사합니다.